더불어 놀라는 류판다 생활요품의 총 백화점 천안 옹명동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조그만 구멍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럴 때 오시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셔도 우리 중상들한테 받는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그 정도로 다양한 제품이 망라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쇼핑하기 편하게 아직까지는 날씨가 선일합니다 낮부터는 날씨가 풀린다라는데요 매장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실내에서 드넓은 매장에서 여러분들이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입이 즐거운 시간 생활요품의 총 집합소 뉴판다입니다 오픈 기념으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명절 전날까지 정말로 빅세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모든 생활요품의 한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쇼핑할 수 있는 뉴판다 천안 동명동점입니다 찾아오기 좋습니다 위치 좋고 백석사 거리에 자리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국기가 달려있는 곳으로 오시면 비넓은 주차장 안에 마가편이 주차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장 안에 들어가시면 정말로 다양한 제품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필요한 거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빅세일로 오픈 기념으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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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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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